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나입니다.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실감이 잘 안 나고 드디어 시작이구나 여태까지 준비했던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 하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입은 착장도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오늘 하루 동안 진짜 아주 남지게 제대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렛츠고! 너나의 두 번째 직장 강력한 반방의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견따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핑크 핑크한 옷이 나왔어요. 우리의 여기 리버니 포인트예요. 이건 그냥 하부츠가 또 있거든요. 히어로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쁜 녀석을 몰래추러 가겠다 하는 그런 언니의 느낌으로 작장을 준비해봤습니다. 나쁜 녀석 안에 그냥 모자리, 모자리 가만히 있어. 알았지? 로아의 게임 이거는 제가 또 참 좋아하는 책장인데 이게 벨트래요. 벨트를 이렇게 모게 돼가지고 포인트를 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꽃이 아무래도 프리트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통톱이나 헤어 피스나 의상 같은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무대! 나의 스테이지다! 예나의 세상이다!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매력 있는 색깔을 좀 많이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! 예나의 첫 솔로 앨범 자켓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게 저녁도 촬영도 했고 사진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신 만큼!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면 좋을걸요?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! 안녕! 땡스! 안녕!